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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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거 풀러 갑시다 어딘가 있겠죠? ㄷㄷ 어? 여기 문 열렸다! ㄷㄷ 안녕하세요 ㄷㄷ 안녕하세요 ㄷㄷ ㄷㄷ ㅇㄷ ㅊㄷ 스컷이 내 동생이지? ㄷㄷ ㄷㄷ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 최근에 일어나는 것 같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 내가 충분한 것 같다 내가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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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뒷담하네 아버지를 뒷담하고 있어 애한테 저 안 좋은 것 알려준다 엄마, 내가 사는 것 같다 너는 모르겠지 스콧은 항상 우리의 위험에 우리의 위험을 생기고 우리의 위험을 생기고 아파가지고 아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 지금 이해하시나요? 우리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 같다 더 좋은 것 같다 약간 스콧이 내 동생이 빛을 쐬면 백혈병인가? 되게 안 좋아지는 것 있잖아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나봐요 아니씨 문 두개구리 이렇게 많아 애 애 지금 애 침대에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어우 눈 아파 여기 그가 나를 죽으면 그 잎을 그가 안쪽으로 스콧인지 아 사있냐 없는데 나의 각자 그가 안쪽으로 찾기가 한다고 마스트 파인 햄 오 뭐가 이렇게 까지 수컷을 찾게 하는걸까 자 일단 여기 여기 방 하나씩 다 둘러봅시다 오 열린다 안녕하세요 오 전화기 전화기 라인 있어 여보세요 오 폴리스 오 에이씨 어휴 그지같은 인생 뭐하다 이렇게 됐을꼬 열리네 오 니마? 앞으로 안움직여져 내가 지휘야 주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거야 그렇지 내 생에 최대의 피아니스트야 이거는 완벽해 끝이니? 어?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뭘 원하는거야? 끊어! 내가 가자! 너 누구야? 너 너의 노래를 기억하시네 제이니 너의 노래를 기억하시네 음악을 즐기고 너는 아직도 안가가고 내가 다시 말해 내가 다시 말해 하는거 같은데 똥 싸지마 나갈거야 아 아닌가? 끝났나? 아니 아 됐다 어이C 뭐가 있죠 또 어이 돌아가죠 빛나는거 보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딱 봐도 여기 있는거 맞추는거 같은데 야 설마 아까 보고 내가 왜였어야 되냐? 어? 안들어 볼수 없겠쪄 자 앉아봅시다 이거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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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좋다 이렇게 이렇게 아 튕겨 나갔다 에이씨 똑같네 동떤떤 이거밖에 안되는데 뭐야 저 세번째꺼 세번째꺼 이거 세번째꺼에요 이거 이거 맞춰보자 빨리 위에서부터 세번째 이거죠 오 사라졌어 또 뭐야 이거 뜬다 첫번째꺼 음표같은거 이거 살펴 이거 방향키 같은 느낌 그래그래 세번째꺼 이거 봤어 다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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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좋아 야 해보자 도구 어 괜찮아 다 외웠어 우리 기억력 좋죠 이거 처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어 세번째 어 뭐야 맞춰져 있네 개꿀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진행상 굉장히 아주 엄청납니다 아니 소리가 실홥입니까 뭐야 어이 뭐야 아까랑 다른데네 떨어지자 아뇨 아 안되죠 아 이 귀찮음 아 이 진행상 거 내가 직접 걸어가야되는 이 귀찮음 와 나무봐 야 이거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어 퍼즐 난 퍼즐 난이도만 좀 좋았다면은 진짜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 좋아 내려갔죠 와 야 엄마 야 엄마 잠깐만 야 생각해보니까 엄마 정원이잖아 그치 엄마의 정원인데 아니 정원에 이렇게 큰 걸 보통 키우나요 아니 엄마 도대체 전생에 뭐 하시던 분이시지 뭐 뭐 하는 사람일까 아니 이렇게 유복한 가정이 이렇게 싸우고 어 이러다 앞에 뭐 씨 뭐 나오는 거 아냐 어 그지 어 뭐야 스콧 아픈가보다 스콧 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치료야 당신은 당신의 치료야 당신은 당신의 치료야 뭐야 아니 씨 뭐지 야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착한인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엄마가 그니까 스콧 스콧이 밤에 방금 상황이 약을 막 나 아픈 것 같아요 약 좀 주세 했는데 엄마가 내가 너만의 오르지 내가 너만의 약일 뿐이야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애가 스콧이 약간 정신병인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약간 좀 짠돌이 짠돌이는 말이 안되잖아 이런 미친 정원을 두고서는 집에 분수도 있어 이런 집이 어딨어 이씨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이거 뭐죠 뭐야 이거 역시 이거 다 껴놔야 되니 또 아 뭐야 아 아 이거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 오케이 이거 Zombie 어? 뭐야 이거 뚝 오오! 대박 뭐야 이거 에information 제4 Viktor 뭐야 이거 껴네? 잠시만 오 대박! 잠깐만 잠깐만x3 물 나온다! 물 먹자! 물 먹자! 에이씨! 아이씨! 자아! 자아! 에? 봅시다아! 자아! 많아요! 이거를 물이 많이 가게 해야되요! 그니까! 음... 이쪽을 막구요! 그리고! 이쪽을 빼구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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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야? 어어어! 아니었어! 미안해! 미안해! 미..미안해! 아니! 아니! 이쪽을 막았는데 왜 다 차단이 내냐고 물이! 씨! 허니! 뭔데? 오! 대박!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그렇지! 오! 물 많이 나온다! 잘 되고 있는거 맞아 이거? 뭔가 팡팡 나와야되는거 아냐? 뭔가 팡팡 나와야되는거 아냐? 어디일 수도 some 질문에 있는거 Zweig 읍 Crisis utors 마스터 하나 같은거 있나? 하나 있네 이거를 야 됐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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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거를 어디갔어 그렇지 아이구야 봅시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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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앉아서 아 됐다 잡았다 어? 깜짝아 뭐야 뭐야 그냥 놀아 내가 다가온다 내가 다가온다 내가 다가온다 너는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그냥 귀찮았던거야 엄마가 나쁜놈이였어 엄마가 쌍 봅시다 뿅 아 너무 재밌구요 아 스토리 진행되는 느낌이다 자 두번째꺼 하이 야 너도 몇번 보니까 이제 반갑다 이제 어? 오 노래 들리는거 웃어 음 아주 좋네 제임 헉 아 아 그래 노래 누가 있다고? 어 집에 누가 있대 누군가 있대 주인공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어 자 일단 알아낸거 이거 아빠 엄마입니다 자 보면은 저기서 아빠한테 관한게 나왔죠 아빠가 좋아했던 노래들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거 엄마의 정원 깜짝이야 엄마의 정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생겼지 아빠 엄마지 여기 끝에 생기고 저기 끝에 생겼잖아 그러면은 저기 그렇지 야 이제 펴줄이 야 나 천재 아니냐 천재 야 이정도 알았으면은 거의 그냥 뭐 명실상부 그냥 멘사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번째꺼 어 부모님 편 파트두 끝냈습니다 자 이제 가족 나랑 이제 내 동생이 남아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다음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구요 쓰읍 아 이거 씨 이거 아 너무 재밌어 근데 퍼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니 퍼즐은 단순한데 퍼즐 뭔가 찾는게 문제야 지금 아빠 저거 찾는거에서도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브라카 타브라 감사합니다 대여령이었습니다 5 6 6 7 9 10 11 12